엄마 생전 처음 타 처음 타시는 거예요? 간다 간다 올라간다 어떠세요? 소변부부 S&K married couple 하이엘로? 엄마 어디 있었어요? 전화하면 내려오라고 했는데 엄마는 말을 듣질 않아요 당연하지 소영이 말을 들어야 돼 어디다 어디? 소영이 말을 들어야 되나? 아 커피 안먹네 진짜 커피들에 가서 앉아서 먹어야 돼 또 마실 수 있어 사람이 두 잔째 하루에 서너 잔을 못 마시냐? 저는 한 잔 마시는데요? 한 잔 마시 한 잔 마시 서울 가면 카페에 많아 금방 가면 쭉 한 방에 원샷 탁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드시는 거지? 나 쭉 안 빨아 음미하면서 먹어 유기농차요? 뭐야 경기차인데 유기농차라고요? 우연이라고 써대 고성 목차 유기농차요? 그러니까 유기농차도 없었어 아 친환경차 근데 엄마 맛집 어딘지 기억나? 거기 거기 있잖아 집이 매체가 있는데 허술하게 왜 있잖아 근데 옛날에 엄마가 과연농원일 때 영간의 영권을 끊었어 가족끼리 근데 엄마가 한 번도 안 탔어 한 번도 안 탔어요? 왜요? 얘네들 태우느라 그러지 이제 타고 싶지? 궁금하지? 궁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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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안 무서워? 그냥 약간 심장은 당겨져 그렇게 무섭진 않군 뭔 소리야 엄마 놀이기고 커피 잔도 못하면서 커피 잔 왜 못 타? 니네들 저거 해서 보느라고 못 한 거지 우리 보느라고 못 한 거야? 아 그럼 원래 커피 잔 잘 타세요? 나 그런 거 타 어질 없잖아 꽉 잡고 있어 자 도착했습니다 자 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엄마 안되네 여기 여기 이런데였어 오오오 여기인데 여기 진짜 이렇게 튕겼어 이 집이요? 들어오세요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요? 네 여기로 어 우와 좋아 보인다 이거 맛있겠다 아 어유 아 기름이에요 우와 고기가 장난아니다 진짜 맛있어 짠 벼랑 같이 먹을 거 진짜 맛있어 맛있지? 고기 파티다 이거 봐 진짜 고기 파티다 나 마장동 처음 하러 가는데 되게 맛있네 네 순던 파티 엄마 듣고 있어? 듣고 계셔? 소영이 머리가 데뷔축이야. 소영이 머리가 데뷔축이야. 엄마 그걸 왜 올려? 소영이도 뭐가 있겨줘. 엄마도 주시는데 고기에 닿지 않게 해줘. 여기다 다 비벼야지.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밥도 있더라. 고기 좀 사러 가자. 고기를 또 사? 안심 좀 사러 가자. 엄마 안심해. 대박이다. 더 두껍게 해줬어. 두꺼워. 그만 사. 아니야. 그만 사. 지금 두 손으로 먹잖아. 두 손이 안 올라와서. 왜 이렇게 비밀 얘기를 해 둘이? 조용히 해. 샀는데 왜 또 사? 치맛살 맛있어요? 맛없으면 들고 와요. 배 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봐주세요. 대박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린이 공원 언제 가보셨어요? 40년대 때. 40년? 무슨 소리야. 내가 소름까지. 그러면 타고 싶은데 못 타셨어요? 그럼 아기들 없었으면 엄마 탔을 거야? 타지. 오. 너무 충격증이. 그게 약간 한이 되셨으니까 오늘 풀어드리기. 한. 한까지. 바이킹. 우리 봉사활동 갈 때 말고는 안 갔어. 놀이동산은 안 들어갔네. 가면 티켓 살 수 있나? 그것도 몰라. 가봐요. 가보지 뭐. 우리 어린이 저거 오냐? 어? 그게 좀 처음 하고 있으면 보이네? 그러네. 오늘 다 든 거 같은데. 안 하나 보다. 뭐야. 장모님 여기가 어디죠? 어디니 대공원. 어디니 대공원. 어른의 대공원을 왔네. 진짜 안 무서워? 뭐가 무서워. 놀이동산이라고 써있네? 근데 여기는 진짜 처음 와 온다. 놀이동산에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놀이동산이 협소하네. 꼬이. 저도 같이 슬카. 어린이. 대공원. 드리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단하다. 나 이런 데 쳐다봤어. 아기들 타는 거라니까. 아 시시해서요? 아기들 거라 시시하시대. 여기 무인 발권기도 있어. 주문하러 가서. 1회는 5,000원이고 3회는 10,000원이네. 주문해? 이게 이용권이야. 이게 이용권이야. 이게 이용권이야? 여기다 도장 찍으면서 타는 거. 약간 시원하게 생겼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엄마! 엄마 저길래? 어디? 거기 왜 떠들어? 대닐리코스 타면서 타면서. 기차 이거 타실래요? 차라리 기차가 낫겠다. 우와. 다 보여. 야 되게 다. 엄마 다 비명 찌르고 난리 났는데? 아! 어떡해 어떡해. 우와. 저게 제일 낫네. 저게 제일 나아요? 응. 어 애들 난리 났어 지금. 저게 난리 났어. 엄마 나 진짜 안 무섭겠어? 엄마 생전 처음 타. 처음 타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타. 동심으로 돌아가서 많이 사랑하면서 탄다. 그럼요. 하나 하나. 이제 올라간다. 어떠세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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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야.. 가봤어? 네? 오car.. Dinge como cigarettes.... 정신없다. 내가 웃 religiously ook… 아ồi că 우리 아휴 마스크 arrived.. ığımızgymouse, 어디서 trans being a joke.. 애들 큰일 나갔다. 애들 slick. wascd 이거 타실래요? 이건 나 차이드롭이야 이거. 자이드롭? 애들 자이드롭이야. 천상 이거 타 sout و bas. 천상 이거 타야지. 제가 보세요. 어머어머 뭐야 이거? 이거 돌아야 돼 저 형이 무서워? 어머어머 내가 바라고 웃을게 볼게 아니야 어 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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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아 눈 감아요? 눈 뜨세요 무서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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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지 으아 흐으 road 원세! 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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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 애기도 태 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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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nerg Meter 험사 어떠셨어요? 재밌었어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또 아니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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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이킹에 사진 찍고 가야죠 아 잘 놀았다 오늘 마장동도 가고 늦게 오니까 줄 알고 엄마 이제 큰일났네 친구들한테 어린이들 공원 가자 이렇게 해서 엄마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어라 도장 쾅 엄마 뭐가 제일 재밌었어? 3개 등에 저게 제일 낫더라 용탑돌이가 쭉 막 돌더라구 네? 용탑돌이? 막 돌더라구 아 용탑돌이가 뭐지? 아 청룡열차? 아아 치기치기 잠깐 잠깐 초코 초코 초 치기치기 잠깐 초코 초코 초 치기치기 잠깐 감사합니다 치기치기 잠깐 초코 초코 초 치기치기 잠깐 초코 초코 초 치기치기 잠깐 초코 초코 초 김수철 노래야 저거 김수철이 부른다 아하하하하 여기 바로 앞에 카페가 있네 여기서 뜨끈하게 한 잔 마시죠 엄마 근데 따뜻한 거 한 잔 마셨다더니 왜 아이스도 시켰어? 갑자기 그러세요? 춥지 않으세요? 배추차가 마음에 심신이 마음에 심신이 응 근데 엄마는 아이스도 시켰는데 그거? 음미안도 로제 나 이쪽으로 안 바람 음미안도 로제 음미안도 로제 음미안도 로제 살짝 바랐잖아 사장님 와 아하하웅 아아 으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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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